제가 매번 인천에서만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서울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IT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울에 가는 이유는 거의 한가지밖에 없겠죠 네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 애플 매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에어팟2를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온다 그래가지고 아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놨었는데 우연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픽업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빨리 결제를 하고 애플 매장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문했던 5월에 배송된다는 것은 그냥 취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상세한 리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에어팟2랑 에어팟1이랑 어느정도 차이가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픽업하러 저와 같이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매장으로 가볼까요? ugs사 green 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가 오셨을까요? 여기 좀 넓은 곳은? 넵 별로 넓진 않지만 그나마 넓은 곳이라 네 확인되셨고요 오! DJI 코켓 맞죠? 여기 메일 입력해주시면 영수증 보내드릴게요 저희 제품 2주 안에 환불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맞아요 저희 제품 개봉하셔도 2주 안에 환불 가능하세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제코박스랑 그리고 영수증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구에 나와주십시오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여기 아저씨랑 눈이 마주쳐서 서로 민망해요 그래서 인사했구나 원래 가로수길에 와서 주변 구경도 하고 애플 매장도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에어팟만 받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애플 매장이나 밖이나 사람이 진짜 많아서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몰래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몰래 가지고 다녀? 그리고 저는 에어팟을 미리 결제를 해서 애플 매장에서 픽업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픽업을 처음 해봐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 스마트폰에 제 얼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어떻게 잘 했는데 원래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픽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길도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인천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간단한 언박싱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동 하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장이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장이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장이랍니다 다행이랍니다 아이스크림이 괜찮은 건가 Jacob아이 일단은 그 복잡한 서울을 떠나서 인철에 있는 카페로 좀 왔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폰으로 제 목소리를 같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어팟2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박싱 해보면서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짧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애플 직원분과 이야기하면서 애플 직원분이 제가 가져간 DJI 모습 포켓, 그 제품에 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잠깐 수사를 떨다가 구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박스는 여기에다가 잘 포장을 해줘서 가지고 왔고 그 안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에어팟2. 생긴 것 자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딱 LED 그것만 사용했어요. 그거 빼고는 제가 에어팟1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풍을 한번 뜯어볼게요. 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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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뜯고 네, 이렇게 꺼내면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본품이 이렇게 비닐에 잘 쌓여있습니다. 이거를 뜯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죠? 여기가 에어팟2, 여기가 에어팟1. 여기 가운데 이 마크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보시면 헤어링 버튼이 여기는 조금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개 차이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딱 여니깐 새로운 에어팟이 감지됐다고 연결을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연결을 하면 네, 정상적으로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의 리뷰를 통해가지고 뭐 이거랑 에어팟1이랑 호환이 같이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음질 같은 것도 크게 차이 없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목소리를 녹음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의 주제는 이 에어팟2가 아니라 브이로그가 주제였으니까 나머지 브이로그 좀 편안하게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피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에어팟2로 구체를 한 뒤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에어팟1세대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냐면 제 여자친구한테 팔았습니다.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8만원이요? 네, 8만원에 제가 사용했던 1년 동안 사용했던 에어팟1세대를 팔았습니다. 와...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아 추워... 가방에 다행히도 우산이 있었어가지고 카페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와... 진짜 없었으면 카메라 한 줄도 별로 안 됐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저녁 먹으러 갈 곳은 저기 가운데 불빛 보이죠? 간판도 없어. 저길 갈 거예요. 저기가 진짜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간판 없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 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비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비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비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비가 많으세요? 지금 시간대에 있는 기회가 많으세요. 이때는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왜 이렇게 비가 많아요? 근데 그냥 바깥이 없어오어요. 그리고 난 안팟이 없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비가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